전국에 계시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을 질문지로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조금은 조곤조곤조곤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비자한테 설명할 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 그래도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세요. 아무렇게나 가서 얘기하세요. 아무렇게나 설명을 하라고. 예,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는데요. 왜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냐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또 대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답을 못하는가 싶어서 스스로에게 도리어 실망하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노하우, 세일즈 노하우를 습득하시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론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요. 그냥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도 참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익히는 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 하는 제 경험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뛰어나가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하고 열 번 하고 백 번 하다 보면 반드시 잘하게 잘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현장, 현장, 현장으로 뛰어나가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은 도전과 배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도 배팅하지 말라, 배팅하지 말라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UCC도 찍고 그러니까 도전과 배팅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분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직급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 배팅, 애터미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3개월 안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 그거 배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위치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거 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급과 또 기간을 정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전은 좋은데 그 방법이 정도가 아니고 애터미에서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카드로 막 긁어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매출을 하도록 하는 거 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도를 가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좌우에 50명, 50명의 소비자 가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50명, 50명을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하면 부지런히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도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내 좌우에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들이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서 어떤 어느 기간 안에 거기에 도달하는 거 이거 반드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달성하겠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애터미와 똑같은 제품 컨셉과 마케팅 프렌으로 도전해 오는 후발업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인데요. 회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케팅 프렌 복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케팅 프렌 다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제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터미와 같은 제품 컨셉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 즉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거 다른 회사들을 또 모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프렌 도 카피할 수 있고 제품 컨셉 도 카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애터미는 다른 많은 경쟁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추월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럴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그 밑에 조변에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경영학 교과서에도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주장은 옳다고 여겨졌고 지금도 거기에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윤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이 존속하는 목적은 저는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저는 우리 애터미 임직원들에게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회사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애터미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우리 회원들을 이용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도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토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애터미의 수당체계도 나왔고 또 애터미의 대중명품 전략도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기업정신까지 과연 복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런 회사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정말 애터미의 이런 정신세계까지 복제하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회사를 믿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식에게까지 또 손자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런 회사가 많이 나올까 봐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터미 같은 회사를 복제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리어 애터미 같은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같은 회사가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금수저, 흑수저 등 수저 계금론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아, 참 답답합니다. 왜들 금수저, 흑수저 따지고들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흑수저 출신인데 지금 금수저 물고 있습니다. 흑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금수저 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신분 상승에 사다리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금수저론, 흑수저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있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금수저라고 더 도움되는 것 더 유리한 것이 없어요. 흑수저라고 그래가지고 더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을 합니까? 우리 로얄클럽에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로얄클럽의 가드를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 로얄클럽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력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흑수저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또 돈 뿌려가면서 사업하면 애터미 사업이 잘 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초창기 멤버들 대부분 거지였어요. 저도 거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거지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뿌려가면서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파트너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금수저 흑수저 따졌을 때 본인이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곳에서는 절망하셨다고 하면 애터미에서는 애터미에서는 흑수저도 얼마든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금수저와 전혀 차이가 없는 곳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됩시다.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